아 나 이거 알아 아니 여러분들 진정하시구요 예예 오른쪽에 가면 이제 미끄러져요 빙판이 예예 저렇게 죽으시면 이제 살리기 힘 이거 옛날에 형 그거 아니에요? 막 스타려줘 야 이거 왜이래? 살려야돼 저걸 밟아서 또 살려줘야돼 살려줄 수 있어 어디까지 미끄러져 이거? 아 뭐야 그치 아 뭐야 아 그치 뭐야 개미끄러워 여기서 죽니 형 살려줘 야 뭐야 나 여기다가 마지막 희망이요 내가 맛있어봐 아 구멍이요 어 이거 그거 그거지 그렇지 오 오 어디야 가자 어 뭐야 개어좋네 개어렵다 이거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스킬 찍을 수 있어요 스킬 스킬 찍을 수 있어 스킬 어디서 찍어 V 누른 다음에 스킬 찍을 수 있어 어 됐다 갈리는걸 목표로 해야겠네 어 주황색을 누가 건드려주면 참으로 어 아 미친 이거 어떻게 멈춰 이거 멈추어 아 알았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빈지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다시 도전 갈라진 데 더 많이 갈라진 데서는 커브가 안돼 계속 그냥 마우스 갈겨버려야되는거 아냐 그거는 옅은 옅은 바다 어 뭐야 뭐야 또 땀댑이야 BGM 짱 좋다 그러게 저거 피해서 가면 되는거지 나 따라와 아 아이고 어 질러지 우리 막 때리러 오는데 개 아기자기야 아 뭐야 눈에 눈에 닿아도 죽네 질러 타나 땜에 설마 질러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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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질러 아 질러 미치 보소 살려줄게 와 아 나 저기까지만 갈게 어 어 아 이거 뭐 어떻게 지나가 야 어떡하냐 이거 헛 아 아 나 저거 빨리 점프하고 싶다 오 아 씨야 나 저기 살려줄 수 있는 위인 없겠지 있나 오 나이스 함군 짱 으아아아아아 함군이가 컨트롤 잘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넘어가도 되는거야 지금이야? 어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왜 저기서 갑자기 벗고서 나와 아 아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저 날라가다니는 거 짱 귀엽다 어 왜 왜 나 죽어 나 살려주고 죽어 제발 부탁 아 넵 즈윤 으으으으으으으앙 아 아 아 뭐야 여기까지 한 명씩 아니 왜 죽는거지 진짜 진짜 쪼금씩 가야겠다 그냥 한 명씩 가자 한 명씩 천천히 가자 천천히 휘유 아 여긴 살구싫다 여긴 살구싶다 왜그래 쓰는 거야 죽음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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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이 미치 아이 미치 호나바리 부인 누르면 스피드업 스킬 있어요 불류를 누르면 네 V 누르고 골라서 원하는거 찍으시면 좋습니다. 건강에 좋습니다. 진로는 어떻게 정해야지? 어! 저거 좀 살려주실래요? 자가자가자가자 어 형 아직 아직 지금 점프하면 안된다? 아우 나 진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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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뒤에 살려주고 뒤에 살려주고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? 아 이거 어떡해 어 와 조언 진짜 아 위아래로 계속 번갈아가야되는구나 그럼 뭐야 5초놔서야겠다 딴 데 못가겠다 무서워서 이거 너무 어려워 못가는거야? 급가속? 진로스를 어떻게 넘겨 아아 어떻게든지 알았다 아아 어떻게든지 알았다 아 아 진로 진짜 어떻게 넘겨 급가속? 예 어 나 깼다 나 깼다 나 깬다 뭐야 아씨마 아씨마 저 여기있거든요 아아씨 저 여기있거든요 여기 야 저 여기있거든요 아아 아아 아니 무슨 한 명이 어그로 끌어줘야지만 가네 아 다시 바로 올라가 어 형 그리고 앞으로 가서 사이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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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자 차 뗐다 차 뗐다 안되겠지 안되겠지 사이드로 사이드로 가버린 와 이거 망했다 아 형 그냥 어 아 지나가는 줄 알았네 급가속 어디 죽어있는거야 다들 여기랑 여기 어 멀리 누워서 죽으셨네 지금 해로가 그렇지 바로 나 살리고 그렇지 할격 dementia 여공 좋아 오게 오게다 나 피했다 아 드디어 삶이 시작한다 어 나 여기까지 왔어 형 저거 가자 어 똥그란거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돼 미끄러져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뱅뱅뱅 돌다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미친 무슨 말인지 알지? 어어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질러 니네? 어 씹지옥이네 여기 왁구님 네? 잠깐만요 와 와 미쳤다 이거 완전 거의 비행 수준 아이 미친 웃겨 야 왁구님 너 어딨어 근데? 12시에 됐을 때 움직여 너 어딨어? 나 집에 10배 12시에 됐을 때 움직이라고? 6시에 됐을 때 출발해서 싹 타이밍을 봐봐 1시 정도? 지금이? 오케이 살렸구요 구멍이요 저 밑에 있는 건 뭐야? 오케이 죽은 사람 아 뭐야 이거 와 이거 파란색 이거 뭐야 와 여기까지 오겠니? 저건 또 뭐야 빨리 오 빨리 와줘 자 갈게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 갑니다 중간에 파란색 저요 아 나이스 아 이거 왜 죽지 어우 잘한다 누구십니까 저거 한분이 잘한다 한분이 잘한다 어우 쩐다 조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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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텼다가 그렇지 조금더 아아악 깜짝이야 다 하지만나 깜짝 놀랐네 다 왔는데 조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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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구멍이요 그렇지 가운데를 들어가야되는구나 조심해 조심해 야 구멍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말도 안 하네 바라야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응 왕은이 형 오이 시바 존댔다 오우 살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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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워 아아 왔어 형 왔어 어디 어디 왔어 형은 살리고 죽을께 봐야겠다 1시야 바로 출발해 돌아 돌아 그렇지 그렇지 나 지금 그렇지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여기 못해 저거 못해 저거 못해 응 못해 저거 못해 아 미치겠다 나 영원히 못살아날거같은 기분이 든다 살려주십쇼 아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 땡큐 어 못했다 구멍이 굿 구멍이 마이크 왜 껐어 근데 그러게 됐어 별풍선 터졌니? 아 고장났네 됐어 어 마이크 고장났다고? 가지가지해 진짜 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되네 갑자기 어 됐는데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혼자 말하는 거였어 도망이다 공부하는 줄 알았잖아 아 아 아 아 이 질러 자식 이거 빨간색 그거 진호야 진호야 왜그래 진호야 내꺼이었니 진호야 어 어 혹시 스테레믹스 들리지 않아 저쪽으로? 아니 어 살려달라고? 아 오케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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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이래 어 됐다 됐다 형 살리고 죽어라 아오 나 진짜 미치겠다 한시 한시에 됐을 때 출발하면 돼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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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 연상 나 13 나 이거 하고나면 스타 개씩 고수되는 거 아니야 저건 살려야된다 오케오케오케 너한테 모든게 달렸어 마문아 마문이형 몰라 난 죽을거야 나는 너 손에 우주가 날렸어 마문이형 계속 입구에 있어 아 나 갈거 아 앞으로 앞으로 눌렀대 제가 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아 지나가 마문이형 지나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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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방구인가 삼군이형이 제일 많이 살렸네 아 뭐야 아 저거 같지는 않다고 좋아지네 삼군이형 뒤에 한명 죽었는데 저거 살릴생각 없어 아이고 뭐야 뭐야 다 죽은다? 전멸했다 1타들 못깨네 우리 핵막할까 핵막 1탄하고 그 다음거는 2탄은 쉬워요? 똑같이 어렵겠지 28탄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 예전에 한 28까지는 깼던거 같은데 발음 그대로지 뭐 어 이거 아까 한거 아니야 나가길 다들 꺼려하고 있어 출발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얼음에서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요 저기 얼음은 안 움직이는 얼음이야 휴우 아 컨트롤 지금 아 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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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dles 좋아 그렇지 가자 좋았어 버렸어 버렸어 제일 웃긴게 저기서 커브가 안돼 살렸어 살렸어 나 아무도 안살려줘 나 여깄어요 나 죽었네 갑니다 갑니다 족진제 하늘색 좀 살려주세요 진호야 거기서 커브가 안된다 미안 아씨 여기도 장애물이야 아 아 저거 스킬 쓰면 우리가 갈수 있겠다 형 우리 밑에 뭐 생기는거 있잖아요 그거 쓰면 우리끼리 가기 쉽게 편한거 아니야? 몰라 몰라 잘 몰라 그 밑에 뽀뿌리는거 배운사람있어요? 난 촉진배웠는데 아 아아 야 이거 커브가 안되네 어리면서 어떻게 해야돼? 각도가 망했다 끊었다 포기하자 이거 안되겠다 이 맵 말고 아까 그거를 해야겠다 그 맵 한명은 그게 나 아까 그 맵 이게 랜덤이야 맵이 계속 그냥 이거 다음거 나오는거 해서 다 죽으면 이 맵 이거 이거는 이 컨텐츠는 막 해 네 하 어렵다 와 연말에 암이 오네 갑자기 아 27일에 GTA하는거는 뭐하는거야? 31일? 31일날 이거 작업하는건데 재밌을거야 불잡음이니까 응 와 키버티? 키버티? 오오 야씨만 나도 모르게 욕했어 어? 너 안에 뭐있어? 뭐야? 안에 뭐하나 있어 고민있는데 여기서 가속대 여기여기여기여기 가속대 아 아 미친 막고정 가면 이제 어 아 저건 내가 살릴라다 죽이네 하나씩 살리면서 죽어 죄송합니다 살리겠습니다 오 나이스 잘한다 야 거의 욕한다 이제 잘 봐 한분 어? 아씨만 세비 살릴게 살릴게 어 뭐야 뭐야 야cre게 PUH 야 저기 cog 여기으로에 있어 저기 여기what 야 pea 나이스 아 아안에 나이스 으어어 eres 이케 우와 이거어떻게가 이걸 오imize 다시다고 잠시만 다시 드리프타기 개호려왜 미친 e1 crossing 지나가듯이 돌아가오면 위험한데도 지나가듯이 형 안에 저 있거든요 넘살려주세요 아 됐어 짜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내꺼 어딨어 케이터 아 됐다 땡큐요 살았어 살았어 아 야 밑에 여기 수풀에 맞아도 죽어 이거 말도 안돼 아 뭐야 아 저 풀에 맞아도 죽어 그니까 나 풀맞고 죽었어 지금 아니 됐다 오 나이스 아 오케이 희생게임인가 어 내가 살릴게 아니 아 아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아 구멍이 형 가 내가 살릴게 아 여기서 죽었어 아 안보이니까 어쩔수가 없네 저거 확대하면 밑에 뭐야 확대 질러! 아 좀 질러시 질러시 까다로워 나는 개복원은 이제 세상이 없습니다라고 자꾸 써있는게 거슬리네 더이상 난 없어 됐다 어디야 저기야? 저거 둘중에 한명밖에 못살려 내가 보기엔 어 진짜 하나명만 살려 두명은 못살려 파란색 살리는게 아마 각으로 봤을땐 파란색을 살리면서 너도 살아 그렇지 아이고 와 저기도 저거 피니쉬 라인 아니고 우리 둘이 구멍이하고 나하고 개개형제 간다 어떡해 저기 지나가도 혐이다 지나가면 조금 쉬울거 같은데 지나와봐 지금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가가가 지금 기다려 기다려 저기 나 할 수 있어 조심해 하나만 해 다시 아이고 무도타임이 죽였다 한명 살았다 마문이 살았다 마문이 형 이제 최소 여기까지 가야돼 최소 아니 저기서 스피드업 스킬을 왜 쓰는거야 아 미친다 깨서 저기까지 가야돼 마문이 형 미쳤어 뭐지 어 다리 및 사망강 나온다 어 됐다 나갑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죽었어 이것도 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하겠는데 어 나 심장 아파요 너무 썼어 아 재밌다 개웃기다 아 나 부스터가 아니 저거 쓰면은 땅에 뭐 생겨가지고 아이 쓸거 안받을 줄 알았어 개웃긴다